안녕하세요. 꽃대신당 이화정입니다. 오늘은 내가 야외에 나와서 여러분께 좋은 차를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차 종류가 포르세 파라멜아예요. 나는 이런 차를 오늘 처음 봐요. 이 차를 제가 오늘 처음 보자마자 느끼는 영적인 거는 약간 이 조금 말썽적인 차 같아요. 이 외모상이 약간 청개구리 같아. 차의 이 디자인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첫째로는 나도 나쁘지는 않네. 첫째는 디자인이고 두 번째는 커야 돼. 세 번째는 내 직업화 사과 박스가 많이 들어가는 거. 사과 박스가 왜 많이 들어가야 돼?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바퀴 되게 커요. 되게 우리 지금 사람으로 말하자면 우리 여기 대표님 같은 등치 이렇게 큰 분들이 한 6명의 얼굴이 모여있는 사항이야. 오우. 오우. 투티뿌리아. 나 이거 안 줘도 돼요? 네, 안 주세요. 돈 받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 이거 한복 입고 나왔어. 네, 한복 입고 하는 카리비입니다. 아, 나 진짜 한복 입고. 스마트폰에서 띵크웨어로 시작하는 와이파이에 연결하세요. 차도 켜는 소리가 어떻게 되세요?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역시 좀 외자차라 역시 뻥뻥 뚫리는 그런 느낌? 네. 어머, 핸들이 역시 외자차라 그런지 되게 가벼우면서 조금 우연감이 있네요. 네네. 대한민국 최초 무속인의 파나메라 우리 카리뷰 이제 진행할 건데 파나메라와 걸맞게 선생님 굉장히 고급스럽게 한복을 입고 지금 이제 운행을 하고 있어요. 네. 진대요 선생님? 좋아. 차가 되게 뭐라 그럴까 느낌이 아주 내가 무단 같지가 않아. 아, 진짜로? 응. 아, 왜 좋은 차를 모는지 좀 젊어졌다라는 느낌? 선생님 무속인이시잖아요. 제일 무속인한테 차 관련된 거에서 물어볼 게 여러 개가 있겠지만 첫 번째가 뭐 차고사. 그렇지. 무속인이 뭐 차고사가 제일이지. 고사를 하는 방법은 다 무속인 선생님마다 각각이 조금은 틀려요. 근데 이제 이화정이가 아, 팁을 준다라면 응. 어, 저는 꼭 이 차 안에다가 운전대에다가 시루떡을 꼭 놔요. 이 운전대에다가 색해놓고 또 자석에다가 응? 보조석 이렇게 운전대 뒷좌석 응. 여기다가 하나씩 놔요. 그리고 트렁크에다가 또 하나 놓고 응. 2만원어치 하면 응. 이렇게 놔요. 그래갖고 시장에서 사서 그러고 나서 앞에다가 세캐를 놔. 그러고 난 여기다가 돈을 놔요. 놓고서 고사를 지내는데 밖에다가 우리가 보통 고사할 때 막걸리를 뿌리잖아요. 네네네. 운전대에다가 종이컵으로 조금만 막걸리 놓고 차 바퀴에다가 뿌려줘. 꼭 바퀴에다가 뿌려야 되고 휠에다가 뿌려야지만 고사가 된다? 그건 아니야. 아. 거기다가 조금 이렇게 바퀴에다가 네. 이렇게 조금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막 한 병 몇 병을 사서 막 들이붓는 거는 네. 그런다고 고사가 되나? 고급 차량 모시는 분들은 아주 지금 꿀팁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막걸리로 휠 이거 안 닿아도 된답니다. 살짝 이렇게 좀 우리가 고시려 하듯이 뿌렸다? 살짝 이렇게 내바뀌게다가 하고 네. 범버 있는 데 있죠? 네네. 범버 있는 데다가 조금 살짝 하고 뒷범버 있는 데다가 살짝 하고 그렇게 하면 되고 또 이 차를 구입할 때 나는 번호를 네.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해요. 맞아요. 선생님 이 차에 혹시 유래를 아세요? 포르쉐에 이제 차 넘버가 있어요. 음. 가장 유명한 거 보고 박스터 718 음. 뭐 911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돈을 벌어다 주는 이런 넘버도 있나요? 그렇죠. 어. 우리가 번호 번호가 참 민감해요. 그래서 번호를 주의 깊게 보고 그 번호에 인해서 우리가 번호 부르는 이득을 하죠. 음. 그래서 그래서 번호를 참 중요시하는 거고 네네. 우리가 그래서 홀수냐 짝수냐 뭐 짝수라고 다 나쁜 건 아니고 네네. 이제 그래서 번호를 참 중요시하구요. 그래서 그 번호를 가지고 우리가 남발을 선택을 할 때 좀 선별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또 선별을 해 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 번호는 좋다. 이 번호는 안 좋다. 이 번호를 좀 해라. 이렇게 해 주잖아. 네네. 그래서 차를 바꾸신 분들. 특히나 차를 바꾸시는 분들은 꼭 무송인한테 중고차든 새차든 꼭 이렇게 자문을 얻고 했으면 좋겠어. 알고 가는 게 좋은 거고 또 나는 기왕지사 새 거를 타는 거라 동봄 나는 걸 되게 싫어해요. 네네. 남 쓰던 거를 우리 무송인들은 좀 가리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뭐 부득이하게 여유가 없는 사람들 굳이 이 차는 문서지만 이게 소모품이잖아. 네네. 좀 진하면 네. 많이 이렇게 좀 까이는 물건이잖아요. 소지품 중에서 우리 문서 중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형편에 따라 그러나 차를 사서 어 좋은 차든 뭐 후진 차든 나쁜 차든 뭐 어찌됐든 안 좋은 운전이 제일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 본인네들이 이렇게 차를 바꾸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바꿀 때는 꼭 무송인들한테 자문을 얻고 또 새차를 구입했을 때 이 차에 이게 다 새잖아. 네네. 쇠를 달았으니까 동법이 안 나게 고사를 꼭 지내고 사고액 어 손재수 이런 거를 어 거리 홍액수 같은 거 다 맞게 해달라고 응. 찻대감한테 우리가 기원을 많이 하고 네네. 운전을 하면 좋을 듯 해요. 예방 사고 없고 오늘 이렇게 스포티한 괴물세단 파나메라를 한번 리뷰를 한번 해봤어요. 선생님이 이제 오랜 시간 운행을 해보면서 뭐 좋은 이야기들 많은 이야기들 한번 해주셨는데 저희는 오늘 한번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예 네 감사합니다.